오늘 중요한 일전을 치른 안양할라 승리의 기쁨을 맞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선수가 오늘 팬들 앞에서 몰아치기 능력을 선보이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빌 토마스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토마스 선수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 또 더불어서 오늘 해트트릭까지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오늘 경기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오늘의 경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선수는 좋더라고요. 첫 두 번째로 let's play better defensively Dalton의 힘이 run을 했지만 당연히 대사의 팀이 아주 큰 힘이 있어있어 그리고 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우리 팀의 선수가 3팀을 위해서 앞으로까지 모여만해 주셨던 수 있는 상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들어갈 deception을 주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然后 auch jouer하고 마지막까지 curating 승리한indet 그리고 내년에 진 Oracle의 승리의 승리에 가장 큰 승리였고요 3점 5개 대선을 첫 번째랑 세컨 피리어드 때는 좀 디펜스 쪽으로 좀 슛 많이 안나오게 달튼을 도와주려고 많이 집중을 했고 3필요일 때도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이루게 돼서 내일도 이 기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골보다 팀의 승점 3점이 더 중요하다는 어떻게 좀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3골을 몰아넣어서 사실은 경기를 안 치렀다면 스타채프 선수와 동료로 됐을 텐데 오늘 스타채프 선수가 2골을 또 넣었어요. 아마 모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득점왕에 대한 부분 좀 의식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Obviously, it's a great individual accomplishment. I'd rather do better as the team. And so, as long as we keep winning, that's the most important part to me. It's not about the goals or any of that. You know, we had a great trip in Japan. Everyone played really well and obviously came home and got three points here. And so, for me, looking forward to playoff and having a chance to win a championship is more important to me. 우선 개인 득점하는 것도 좋은 성취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역시 그것보다는 지난 1번 원정 때부터 저희가 3승하고 여기 와서 이기고 그런 게 좀 이어지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다고 봅니다. 오늘 경기는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좀 아시아리그에 들어오셔서 좀 초반에 인터뷰를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리그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인터뷰를 갖는 건데 직접 치러버린 아시아리그는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어느 정도 레벨이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능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이 자식 전에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캐 danza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한 번에 많이 볼 수 있는 것은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처럼 아주 좋은 기술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네, 이야.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술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гры에 단과 비슷한 흥aling이 많은 기술이 너무 적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기술을 볼 수 있을 때마다 먼저 볼 수 있을 때 알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또 다른 기술을 볼 수 있을 때 취향에 있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정말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4,5위에 있는 팀은, 그리고 다음 주주일에 공연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토크가 없어질 때, 아직도 퇴우로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또한 내일의 시간과 같은 상황을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주일에 공연한 데 공연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좋은 리그라고 느끼고 있고요 지금 순위를 봐도 알듯이 엎지락뒤지락하고 있고 오늘 경기랑 프리블레이지도 대부분 플레이오프는 진출이 좌절이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오늘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저희가 오늘 경기 빼고 세 경기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 오지 경기도 대부분 피트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느껴봤을 때는 리그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 있고 어떻게 보면 예상 외로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프라이비티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 시즌을 아시아리그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보셨고 아내분하고 여러 리그를 다니시면서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좀 경험해봤을 때 어떻고 여러 가지 음식이든지 문화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좋은 디펜스, 좋은 오픈스, 높은 페이스, 스킬이, 스킬이, 이 리그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리그는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키 얘기로 들어왔는데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거랑 비교를 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한 게임 차이로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굉장히 디펜스적인 부분이 많은 리그다 보니까 지난 9월 프리블레지 할 때도 한 골차로 이기긴 했으나 한 골차였고 대부분 저희 경기가 대부분 비슷하게 가다가 한 골 차이가 나는 경기가 많아서 굉장히 팀들이 다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하키를 하고 있는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아시아리그 한국 팬들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How about compared to other fans in other countries and fans in Korea? Is it different or more? They're very similar. I mean they're very passionate. We had a great crowd tonight. 저녁에 들어왔고 즐기고 게임을 즐기고 즐기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우리에게 행복해지고 저희는 우리에게 즐거웠고 저희는 우리에게 즐거웠고 저희는 우리에게 즐거웠고 저희는 우리에게 즐거웠고 팬들에게도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 즐거웠고 저희는 우리에게 응원합니다 굉장히 비슷한데요 언제나 열광적이고 오늘 받듯이 게임 내내 다 즐기는 모습이고 다 소리도 지르고 게임 끝나고서도 인사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굉장히 열광적인 팬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응원의 문화에서 얘기를 할 때 한국말로는 파이팅랑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킵고잉 뭐 이런걸 마지막으로 카메라 한번 보시고 안양할라 파이팅 파이팅 안양할라 파이팅 안양할라 파이팅 카메라에 테스트 마지막 시그널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원 투 쓰리 하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안양할라 파이팅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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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